기다려 기다려주세요 문 열어줄께 치하러 왔어요 아가들 우리 아가들이 심하려워가지고 지금 옥상에 말려서 아가씨하고 엄마하고 시 다했죠요? 응? 다했어 콩이? 저기 뭐 거기서 뭐 할거야? 가로동 불빛 아래서 콩이야 응가할거야? 응가해 그럼 옳지 응가해 또도야 너도 가서 응가하고와 옳지 가서 응가해라 응 응가해 얼른 응가하고와 응가하고와 달빛이 없고 날씨가 내일 비온다고 그러는지 바람이 깨부네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기 보이죠? 바람 부는거 가로동 기둥에 있는 비닐이 막 흩날리네요 이 손나무도 흔들리고 이렇게 얘네들은 응가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구요 날씨가 하늘이 완전히 먹구름이에요 그죠? 먹구름이었어요 그죠? 먹구름이었어요 차들은 집에던 칸이라고 가보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산 꼭대기에 저기 정상이 보이죠 응가 응가 안해? 다 했어? 응가 안해도 되겠어? 콩이? 너도? 콩이야 응가 안해? 도도도 안해? 그럼 가야지 집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갔어요 바람이 꽤 분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아가들아 응? 추워 그치? 콩이야 도도야 달밤에 체주해? 집에 안갈거야? 응? 집에 가야지 빨리 빨리 들어와 가게 안갈거야? 추워 문 닫아야되겠다 도도 아이고 잘가네 아이고 잘가네 아이고 잘가네 얼른 내려가 도도 얼른 내려가 엄마 기다리지 말고 여기 불 끄고 가야되니까 엄마는 여기 잠깐 이렇게 또 아이들을 실을 하고 불도 끄고 자 얘 다 기다리는거 봐 얘 이 큰애는 절대 혼자 안 내려가요 딸내미 콩이는 잽싹이 도망가는데 얘는 절대 안 내려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으리파야 으리파 우리 도도는 으리파야 으리파 아이고 역시 쟤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거 봐 저 여우야 여우 아 저기도 불빛이 너무 이쁘죠 이쁘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 제가 여기서 커피먹는 자리랍니다 우리 여기 여기서 보니까 개천이 많이 보이죠 우리 집 앞에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있네요 은행잎인데 와 노란 노란 낙엽이 우스스 떨어졌어요 이 야밤에도 사람들이 운동하는거 없어요 저기 보이죠 사람들 지금도 저렇게 운동을 해요 걷기 운동을 이 시간에도 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걷고 있죠 저런 가끔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고 좀 바깥을 쳐다보고 그렇죠 어? 왜 도도야 엄마 빨리 오라고? 어? 콩이야 엄마 빨리 오라고? 알았죠? 기다려 어?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야밤에 야경에 아주 좋죠 저는 이 야경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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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